근데 진짜 제가 현주 형을 참 너무 좋아하고 큰 따는 동생이어서 한번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, 옛날에. 실수를요? 네. 아니 저는 그냥 이렇게 뭐 하면 절건대로 막 심한.. 족구고 안 갚았나요, 뭐? 그런 건 안 하고 그냥 술을 마시다가 너무 현주 형이 보고 싶어서 전화하는 상품은 없었어요. 현주 바보. 현주 바보. 신치해가지고. 그래, 그래, 그래. 이게 뭐? 오늘 아재, 아재파탈 맞아요? 쌍욕도 안했는데 모르겠어요. 성현주 바보 들었을 때 어땠어요? 좋았어요? 맞은다고도 얘기해 줘요.